아 두억신이네? 오케이 두억신이를 이걸로 다 버리게 만드는 거인 좋은데? 야 야 됐다 야 됐다 야 됐다 모독만 나와라 망가? 망가든 만화를 일본말로 망가라 그러지 않나? 아 고리 쓸 걸 그랬나? 마귀가 두장 뭐 자꾸 깽깽거려? 멀록 주제에 동전에 요걸 던지 카드택 얻으려고 매너책하는 애들 어차피 이 아저씨 방송 끝나기 10분 전에 다 뿌린다 아마 그럴 거 같긴 해 근데 어허 그건 맞아 야 간다 간다 배반 간다 간다잉 잘 봐라잉 여기다 사술 써야 된다잉 뿅 님 가지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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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 그만 끄긴 돼 지금 오케이 사술 빠짐 아 어떡해야 돼 그 다음엔 벌써? 가자 두두두두두두두 가자 이제 뭐하냐고요 텔블러이지 지금은 어차피 13만원 밖에 못쓰니까 그냥 13만원쓰고 기다리셈 어 잠깐만 좋은데? 어? 요거 요거 콤보하면 좋겠는데 상대가 화산쓰지 않아 어차피 화산쓰는건 지금 낼 필요 없고 다음에 요거 콤보하면 되겠는데? 언제 버리냐구요? 뭐 언젠간 버리겠죠? 아 있었어 아 야 퀘스트 언제 깨냐? 어 잠깐만 퀘스트 언제 깨지 우리? 이번 턴에 그런블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버리.. 버리고 싶.. 버리고 싶은데 버릴수가 없는거임 아 과부하구나 9장 데드윙 언제쎄 그냥 진거 같은데? 어 오토마타 이거 게임이름이 오토마타 아니에요? 이거 왜 넣지? 황금이로 넣었나? 아 진짜 황금이로 넣는거 같은데? 안죽어 안죽어 와 상대가 나 죽을거 같으니까 바로 달리는거 봐라 오케이 모덕 아 코스트 이거 버나? 없어 없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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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뒤졌음? 님 뒤졌음? 님 뒤졌음? 나 데드윙 있음? 라나텔 버리면 안되는데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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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술 아까 한장 썼지? 오케이 데스윙으로 두대만 때리면 되네 아 오른쪽이야 방금 오른쪽 봤지 방금 오른쪽에서 나온거 본사람 좀 에바죠? 잔혹한 공룡술사 이걸 과감하게 탭 누르고 황천에 처음 깔고 파멸에 연재되는 이게 맞아 아직 몰라 흡혈축 안 나왔잖아 물론 불리하긴 해 하지만 아직까지 못할 만큼은 아니야 불리하지만 비벼볼 수 있다 배고프다 비빔밥 먹고 싶다 어머니가 오늘 사식을 안주시지? 다음번에 킬각임 다음번에 킬각임 아니라고? 어떻게 킬각이냐고? 바삭 다음번에 킬각임 오케이 서큐버스 탭을 여기서 과감히 눌렀다가 흡혈축 나오면 죽음 이건 안냄 듀뿍 아 굴대뽀북권 아 굴대뽀북권 아 굴대뽀북권 주인님께서 원하신다고? 주인님께서 원하신다고? 음? 자 이게 무슨 무슨.. 1데미지 남죠 아직 모름 여기도 굴단 나오면 아직 모름 아 저기요 뭔데요 이거 왜 있는데요 뭐야 상대 없나봐 상대 흡효충 없나봐 댁이 너무 글린다같은 애들이 들어가있으면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